여러분이 그려달라고 하는 거를 제가 모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전에 그렸던 만화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만화를 그렸던 사람이라고 버려진 강아지의 슬픈 눈망울이요 오케이 자 여기에 이제 꼬리까지 이렇게 딱 하면 버려진 강아지의 슬픈 눈망울 완성 반디심리연구소 형아쌤을 그려라 일단 자 별 하나 자 오 반짝반짝은 무슨 자 형아쌤 완성입니다 똑같잖아 여기 그림하고 똑같죠? 어린왕자 어 애들이 피는 베개 같은 거 있잖아 어 베개는 여걸로 아 어떤가요 완벽하다 어 코끼리랑 보아빔까지 같이 그렸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어린왕자 자 프로이트는 일본 만화랑 믹싱을 한 번 해볼게요 오케이 아 완벽하다 완벽하다 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어 이 이 만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변태 거든요 자 프로이트 자 프로이트 완성 누가 봐도 프로이트죠 완벽한 완벽한 지금 특징들 담아냈어요 꼴초이고 변태다 지금 이 두 가지 특성을 완벽하게 지금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